인터뷰 집에 가고싶다 왜 이거 한다 했지? 실전 분위기랑 관상력 분위기는 다르다 스웨이가 좋은 것 같아요 선순부 운동 제대로 하려면 5박 6일 해야 돼요 내가 진짜 선수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와서 내 스스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하면 성과를 거둘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거기서 거의 그만둬요 그때 이제 그만둘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해요 아 뭐 갑자기 집에 어려워서 어쩌고 저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친구는 여기 처음 온 날도 힘들었던 애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는 운동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면서 그게 크게 느껴지는 거지 처음에 왔을 때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이 선수 생활로 성공하는 거는 1년 만이 될 수도 있고 그만둔 5년 그 다음 달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을 못 할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 같아요 편의점이 될 수 있고 저랑 같이 빨 찜 식혀주세요 저랑 같이 빨 찜 식혀주세요 오 역시 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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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빨았어 우와 엄청 빠졌어요 엄청 빠졌어요 나 3kg 빠진 거 같은데 진짜 빠진 거 같은데 진짜 파이퍼 같이 몸이 오! 비틀 휘대 grammar 진짜 빠졌어 솔직히 진짜 빠졌어 한 킬로 빠진 것 같아요. 진짜 날 것 같아. 하루아침에 진짜 몸이 확 변하고 체중이 확 빠진 것 같더라고요. 다이어트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여기서 며칠 구르면 다이어트 다 되겠구나. 사람들이 스킨이 되게 얇아졌어요. 근데 몸이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날 몸 보고 제가 사실 지금 4킬로 정도가 빠졌어요. 촬영하고 그게 다시 복구가 안 돼요. 일단 그러면 어제 마이마머진 하셨던 까로는 어떻게 해? 한 번 더. 혹시 아니 뭐 마이마머진 지금 내가 핑계 댈 거다 하면 지금 돼. 이따가 갑자기 뭐 쥐가 아니면 뭐 허리가 안 좋아서 지금 얘기해 지금. 까로는 지금. 괜찮아? 아니 못 보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준비. 자 갈아 가겠습니다. 자아야. 아 잠시만요. 가자. 오케이. 어. 자아 다이어트. 자아. 야 요원아. 발이 아파. 벅뚜이. 쥐. 스탑. 아이중. 굿. 두. 둘. 고춧가루 하이데로! 하이데로! 아,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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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삼돈 내가 없으니까 대충 한거나 봐 이거 아 아 너무 힘들어 조금 조금 쉬엄쩍 올라가서 그 기상수 타고 올라가서 괜찮아 편지에 맞춰서 옆에 사람이 안 맞춰도 괜찮아요 괜찮으면 직위님 먼저 시작해도 괜찮고 어! 이제 앉았어! 저기 다 앉았어 자 따로 가도 괜찮습니다 따로 가도 괜찮아 1분만 맞추면 돼 1분만 맞추면 돼 1분만 맞추면 돼 왜 그런거 같아 2분만 맞추면 돼 2분만 맞추면 돼 아유 좋아 10초? 5초 이래 3 3 3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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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5 6 5 6 5 6 5 5 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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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6 5 5 6 6 6 6 6 5 6 6 7 7 8 8 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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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센터 아 진짜 무화지경 아 대단해 gpt님 자꾸 잡더래? 대기해주세요 자 왼쪽전은 힘들고 끝났어요 CHIKA 5초로 예이 최고 5초전 4초전 5초전 5초전 3초전 탐수 더 컸 ranging 5초전 온갖 정상의 모공을 해도 못할 건데 전날의 몸이 망가진 상태에서 이걸 할 수 있을까? 걱정은 진짜 많이 했어요. 나가면 안 되는데, 나가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진짜 많이 했어요. 자! 어떻게 했지? 자, 반지 왔어, 반지 왔어! 빨리 쉬고, 계속 쉬고, 빨리 빨리! 하나 데까지, 하나 데까지, 하나 데까지! 오죄이 못할 것 같으면 50조만 뛰자, 이 마인드라고. 좋아, 제기 나이스! 아, 정말. 어? 어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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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더 해야 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예예. 어, 이거, 여기, 오늘 현재 포기한 범유가 don't be a person. 화이팅! 화이팅! 30조! 화이팅! 화이팅! 30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CB팀.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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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중과개 내가 대신하나 들어갈테니깐, 세 바퀴로 도는 거야. 동룡한테 화이팅해줘야지. 화이팅!! jsem! Toilet! Chultät! 40초! 4계! 4계! 30초! 5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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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수고수고. 할 수 있다. 하이팅 하이팅 하이팅. 하이팅 할 수 있다. 20초보다 20초보다. 지비티 이제 할 수 있습니까? 옥수고가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아 합시다. 합시다. 자 우리 지비티 화이팅 한번 합시다. 화이팅. 지비티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10초. 10초. 4초. 3초. 다 끝났어 와 가고. 다 끝났어 와 가고. 다 끝났어 와 가고. 왼쪽을 잡고 왼쪽 치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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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기. 자. 자. 우리 하나 있자. 오전으로 포기하겠습니다. 팀한테 같이 앉으면 팀한테 피해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준비님 포기하겠습니다. 저 준비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갈게요. 오케이 오온온 해야돼요. 오온온. 자 오온온. 오온온 하겠습니다. 오온온. 런닝머신과 똑같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 마음이 아팠어요. 좀만 더 같이 해보지 일단 저라는 사람이 강한 줄 알았는데 나약하구나. 두 사람은 계속 했잖아요. 계속 조금씩 조금씩 비교가 되는 느낌이 드는 게 나 이렇게 나약한가? 나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었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한 번 더 돌아봤던 것 같아요. 끝까지 한 번 해볼게요. 두 개 남았으니까 두 테크 남았거든요. 어떻게 더 남아주십시오. 한 번 더 잡으려고요. 이렇게 남았고. 이렇게 남아주십시오. 이렇게 남아주십시오. 화이팅! 자 지금까지, 수아지 할 수 있겠다. 예, 예, 그럼 같이, 원치. 아 잠깐 잡다가 바고 끝, 이거. 속도 좀 나고 우리 20까지. 시작! 자, 나수 왔어. 발톱 짓기정. 시작! 시작! 다윗디! 파이팅! 완주할 수 있다, 완주할 수 있다, 완주할 수 있다. 시작! 시작! 20초, 20초! 마지막 잡으면 안 되나? 한 달씩, 예. 무릎을 누르면 무릎을 누르면 무릎을 누르면, 무릎을 누르면. 도망쳐줘, 도망쳐줘. 도망쳐. 굿, 굿, 굿. 잘나줬다, 진짜. 네, 할만했습니다. 뭐냐면 일단 마이 마운틴을 끝냈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한결 편했죠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죠 마지막 두 세트는 기억을 잃었어요 그냥 무화징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딱 끝나고 내려와서 딱 하고 나서 기억이 막 난 것 같아요 살았다 해냈다 그냥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또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하는 훈련은 내가 얘기했듯이 펀치를 계속 뽑기 위한 펀치 근육과 펀치 체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0kg 가별을 위로 트는데 우리 패스 방식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펀치가 발끝에서부터 밀어 나오는 거니까 무릎 살짝 구부렸다가 올라오면서 발끝에서 밀면서 던지는 거야 거의 툭! 뻗으면서 20초!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대각선으로 20초 앞으로 툭! 마지막에 정면으로 툭! 1분씩 5세트 20초 했으면 계속 이어서 툭! 툭! 마지막 20초! 바로 하면 바로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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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씩 하고 3교되잖아 지금? 하고 2분 쉬고 1분 하고 2분 쉬고 끝 50초! 아 진짜 멋있다 진짜 아... 눈물 난다 이거 준비!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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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que 빠르게, 빠르게, 더 빠르게 속도를 얘기해줘 대학성, 대학성 위자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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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쭉 밀어, 밀어, 대학성 위자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가루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아, 가루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하나씩 들어갈게, 하나씩 들어갈게 아, 이 게임이 잘 나왔네, 이거 아, 이 게임이 잘 나왔네 아, 이 게임이 좋아 아, 좋았어, 쉬는 타이밍 아, 좋았어 아, 내가, 내가 아,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이거 왜 힘든 거야 아, 3번 아, 1번씩 2번 해야지, 형 아, 이거 보여줄게 아, 이거 왜 힘들라는 거야, 이거 보여주십시오 네, 노래 부르면서도 돼 잡고, 잡고 시작해 잡고 시작해 잡고 시작 잡고 시작 자아 어, 나 이거를 어, 얘기 안 했으면 디테일이 떨어져 아, 발 아, 뭐 얼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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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거 10년동안 해가지고 오, 친구 다 와 머리 로는 줘도 됩니다 와, 진짜 몸이 안 따라 와, 완전 와, 이계신 거 같은데 와 와 와 와 내가 안 되는 걸 시켰다 이런 말 할까봐 한 번씩 해야 돼 빨리 준비 뭐야 너무 Stretch 다른 걸 같이 아니고 그 Professional 끝 셋 자 준비 시작! 자 이 정도 직속으로 해야 돼 자 이 정도 직속으로 해야돼 너무 힘들어 너무 어 주장이 안 아파요 어? 어? 왜 이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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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어 오르났어 오르났어 가꾸만 있어 준비! 어? 아 아 아 형이 시원 다치십니다 형이 내각선 내각선 자 자 자 자 빨리 빨리 아 오 나도 내나갔어 네 나이스 나이스 파이팅 에엥 큰일자 어 마지막인데 5초 아니 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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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하서 아 참 출자 오케이 가이팅! 마지막으로 내가 가이팅!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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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저희가 하는 플레스는 어깨 운동이라서 고립을 시키는데 이거는 탕 탕 탕 있는 거라 좀 더 쉬울 줄 알았거든요 더 힘들더라고요 계속 멘붕의 영속이었습니다 그것도 힘들었죠 좀 너무 신박하면서도 힘들었었는데 그냥 몸이 그냥 다 부셔지는 느낌? 어깨가 진짜 다 타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또 새로운 자극 크로스빈 씨랑 벤치 이런 거 되게 못해 벤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저도 안 하고 너 벤치 내방시간 70정도 들고 됐든 너가 120 못 들지 내 방탄 찍어주자 149요? 열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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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치 이거 해도 돼요 80은 아겠지 80 한다고? 자 80 한번 들어보자 80 80 80 지피트가 봐주는 게 잘 봐 세대 안 안 좋은데 뽑아주는 건 같이 뽑아줘도 돼요 네 뽑아서 들어주는 거 같아요 손 뽑아주고 반 터치 아 와 와 다리구나 다리구나 헤에헤헤헤헤 헤에헤헤헤 헤에헤헤헤헤헤헤 아아 100분 버텐데요 왜 이렇게 한 번 여러분도 못 받을 수가 있다고 한번 느낌 보여주겠는데 한참 와 와 와 안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오케이 와 아, 대박이다. 세다, 세다. 다르다, 다르다. 잘해야지. 내가 못해, 이거를. 어, 맞다. 파이팅! 안 들려, 안 들려. 상들어, 상들어. 하, 좀만 버티자. 세 시간만 딱 버티자. 몸 다 풀었죠? 여기서 불 태우자. 진짜 끝까지 한 번 해보자. 자, 이제 몸 풀었으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손가락에 꼽는 힘든 제 인생은 끝이 났었습니다. 그때 감정을 좀 이후로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에 대한 분노가 차오르다가 그게 터졌던 것 같아요. EVERYBODY 내일! beneficiari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